안녕하세요. 걸음의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요즘 남도에는 봄내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섬진강변에는 매화의 하얀 물결이 아름답고 구례의 지리산자락에는 진한 노란색을 품은 산수유가 지천으로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수유를 만나러 전남 구례로 가볼까 합니다. 산수유꽃은 밝은 노란색의 개나리에 비해 진한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원색의 화사함을 선사한다면 산수유는 토석적이고 향수를 자극하는 색감입니다. 봄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가을에는 붉은 빛먹음은 산수유 열매가 장관을 이룹니다. 3월 중순이면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 산수유꽃이 지천으로 피고집니다. 우리나라 산수유 생산량의 70% 이상이 이곳 산동면에서 재배된다고 하니 명실상부한 산수유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동면이라는 지명 역시 산수유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천년 전쯤 중국 산동성의 처녀가 이곳으로 시집올 때 가져왔던 묘목을 심었다는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산동 역시 산수유의 주산지인데다 묘하게도 개척마을에는 수령이 천년쯤 되는 산수유의 시목이 남아있습니다. 일명 할머니 나무로 불리는데요. 천년이 넘어서도 봄이면 어김없이 노란 산수유꽃을 틔웁니다. 구례에서는 해마다 산수유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장이 위치한 지리산 온천랜드를 중심으로 반곡마을과 상위마을, 개척마을과 현천마을이 산수유를 만끽할 수 있는 마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마을은 반곡마을과 상위마을인데요. 축제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령치와 성삼재로 이어지는 지리산 능선 가운데 만복대의 아래 자리잡은 마을입니다. 반곡마을의 대음과 대양은 계곡을 끼고 산수유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빼어난 경관으로는 으뜸입니다. 그래서 사진가나 화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곡마을에서 지리산을 바라고 더 올라가면 바로 상위마을입니다. 상위마을은 최대의 산수유 군락을 자랑하는 곳이고 지대가 높아 계곡을 끼고 산수유의 장관을 내려다보기 좋을 뿐 아니라 마을의 돌담길도 산수유와 어울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으로 가는 19번 국도에서 만나는 두 마을, 산수유 시목이 남아있는 개척마을과 저수주의 반영이 아름다운 현천마을도 산수유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수유축제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양의 청매실농원을 중심으로 매화축제도 같은 기간에 열리는데요. 구례에서 광양까지 약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두 축제를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